자 그러면 3대를 하나로 만들어줄 이어지는 노래도 또 어떤 곡을 준비해주세요? 네 제가 행사장이나 또 방송 무대에서 이제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곡이 있어요 정수라 선배님의 환희를 저의 보전으로 한번 즐겁게 들려드려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지는 무대에 임지한 씨가 부르는 환희는 어떤 느낌인지 직접 만나보시죠 이제 그대 기분을 말해주어 이제 그대 슬플 말해주어 우리 서로와 둘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 그댄 나 곁으로 다가와 희망은 설레게 했어요 사랑은 우리 두 가슴에 머물러 끝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봤습니다 공정 전 바로 бар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정말 기쁨이 되어 여기에 새로운 나의 슬픔 Realm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며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제 그댄 기쁠만 해 주어 이제 그댄 슬픔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? 자 그럼 힘차게 소리 질러요 1, 2, 1, 2, 3, GO! 1, 2, 3, 1, 1, 3, overtime oh, 2, 3, I love 좋은 사랑은 우리들의 삶을 위해 가슴의 창호를 쌓여 그저 혼자도 버리고 있는 가슴이 자, 손으로 가슴 아름답게 보내 요자 한 번 더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주어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주어 우리 서로와 꿈을 같이 하며 다시 재경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대 기쁨만 해주어 이제 그대 슬플만 해주어 우리 서로와 꿈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주어 이제 그대 슬플만 해주어 우리 서로와 꿈을 같이 하며 다시 재경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대 슬플만 해주어 이제 그대 슬플만 해주어 이제 그대 슬플만 해주어 우리 서로와 꿈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아우, 저도 에너지가 넘치는 임재한씨의 무대였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아... 진짜...